이데일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온의 맹호클럽 맹호황윤석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역시 난세의 영웅주 시간을 강의를 할 텐데요. 저랑 같이 좀 더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QR코드 바로 찍고 들어오시거나 하단 자막에 나가거든요.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저랑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강이 해외로 가자. 고 업로드였는데 오늘 2강에 대해서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변수가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에. 그래서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복습을 먼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사이클. 몇 년에 한 번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10년 만에 올 수도 있고요. 5년 만에 올 수도 있고. 3년 만에 올 수도 있고. 이런 슈퍼사이클에 들어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단타 치시면 안 되죠. 길게 가져가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강조해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제활동 재계 관련 주식들이 지금 아주 그냥 화끈이 달아올랐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항공, 여행, 호텔, 소비 관련 주들. 그래서 이제는 백신 맞고 나는 해외여행 가야 되겠다. 아니면 휴가 가야 되겠다. 미국은 지금 엄청나게 국내 또는 해외 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미국은 지금 휴가철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지금 백신을 접종하는 속도와 그다음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10%를 넘어갔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오늘까지는 제가 정확히 몇 프로가 1차 접종을 했는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지금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전 세계가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계, 건설, 조선, 해운. 이게 지금 조선이나 해운 운임이 지금 4배가 올랐다. 조선이 수주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슈퍼사이클에 있는 종목들이 계속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지금 건설주들, 인프라 구축에 가장 천병에 있다고 하는 건설주들. 그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기계 업종들이 지금 슈팅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경만 하다가는 이런 종목들 다 놓치는 거예요. 수익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어제는 하락하면서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언제 올라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물가가 급등하고 인플레 우려가 나오면 당연히 금리는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5월의 고용지표, 그다음에 내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다음에 FOMC 회의에서 금리와 관련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는지 시장이 온통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나 테이퍼링에 대비해서 포트를 구성하셔야 돼요. 서서히. 그래서 제가 그런데 강한 종목이 내수주다. 이제 난세 영웅주는 내수주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지금 우리나라 제일 유일한 국적 항공사예요. LCC 포함하지 않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아나를 M&A를 했죠. 그래서 대한항공인데 지금 놀라운 거는 저는 1분기 실적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영업이익이 흑자가 난 거예요. 그거는 물류, 물류 수송을 한 거예요. 사람을 태우고 간 게 아니라 물건이나 상품을 태우고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류 수송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가 난 건데 자, 오늘은 지금 좀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딱 3만 4,300원 신고가를 찍었어요. 여기서 지금 장대양봉 세운 거 보이시죠? 이런 자리에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은 크루즈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대규모의 온라인 여행 닷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여행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여행 관련 주식, 여행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영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공을 가지고 있는 항공 기업들에 대해서 단체 여행이나 관광에 대해서 전부 여행, 비행기 좌석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종목을 다 살 수 없다 그러면 항공주가 여행주보다 이거다라는 점을 저는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다음에 이제 대한항공을 한번 보셨는데 지금 대한항공 일봉을 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월봉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월봉을 보여드리는데 자, 일봉에서는 아까 보면 신고가 비슷하게 돌파하는 것 같고 52주 최고가는 돌파했는데 이거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월봉을 갖고 왔는데 제가 아까 슈퍼사이클 얘기했잖아요. 슈퍼사이클.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슈퍼사이클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코로나로 억눌렸던 소비가 분출되면서 폭발하면 이제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가 지금 여기서 보면 대한항공의 고점이 5만 원대였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내려와서 바닥에서 기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봉을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지금 들어가기가 망설여지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큰 타임으로 보면 지금 3월 2일 날 8,300원 저점을 찍고 나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3만 3천 원대. 3만 3천 원대. 그래서 그럼 8,300원 대비해서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지금 이렇게 안 오른 주식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지금 시장의 주도주다. 경기 회복의 주도주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안 오른 종목을 찾기 어려워서 제가 대한항공 월봉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슈퍼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현대 중공업지주. 그러니까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했습니까? M&A를 하고 또 그다음에 인력 구조조정을 하고 거의 관리 종목에 가든지 아니면 상장 폐지한 M&A를 하고 여러 가지 정말 과거에 얼마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고 얼마나 괴로운 시기를 다 거쳤어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현대 중공업지주의 일봉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이라고 해서 현대 중공업이 M&A를 해서 합쳐진 회사가 한국조선해양과 또 현대 중공업지주를 같이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연일 선박 수주에 대한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조선 쪽에 지금 연일 슈퍼사이클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런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반등의 주역은 개인들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슈퍼사이클의 종목들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미포조선도 한번 볼까요? 지금 상승탄력이 굉장히 좋은 조선조들 쪽에서 현대 미포조선,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대 미포조선도 상승탄력이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지금 여기서 보면 완만한 상승세가 있었지만 사실은 4월달, 5월달 전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4월달, 5월달에 기지개를 켜더니 슈팅은 언제 나왔냐 이거예요. 5월달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본격적인 수주가 가시화되면서 여기서 다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조선조들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종목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드릴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인프라 코어 보면 지금 매각한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두산 인프라 코어 보면 지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하루에 25% 오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25% 아니고 장중에 25% 급등을 했었죠. 두산 인프라 코어 같은 정말 굴삭기 업체들, 과거에 이런 종목들은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었죠. 저 바닥에서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여기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끄리 매수가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두산 인프라 코어 지금 지분 매각 얘기 나오고 그렇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보면 15,000원까지 간 거예요. 얼마짜리 가요. 만 원대에서 박스권 여기 지금 횡보했는데 만 원에서 만 천 원 사이에서 횡보하다가 한 방에 올리는 겁니다. 이런 시총이 큰 종목들이 이런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산 인프라 코어 보셨고 두산 중공업입니다. 원전, 탈원전을 한 현재 정부의 정책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원전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겠다. 또는 원전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두산 중공업은 정말 미운 오리 새끼에서 100조로 돌아선 겁니다. 100조로 돌아섰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일봉 차트를 한번 쭉 보시면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주가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보면 정말 아직 크리스마스는 멀었지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여기서 거래도 안 되고 주가의 흐름이 계속 바닥을 기고 있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언제냐. 바로 5월 달 중순부터예요. 그러면 지금 24,350원 지금 고점을 찍고 위꼬리 길게 단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거래가 폭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슈퍼사이클에서 몇 년 동안 바닥을 기던 종목들이 폭발적으로 수익이 난다. 이게 인프라 관련 주다. 경기 회복 관련 주다. 그러면 이 사이클이 적어도 1, 2년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중공업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인프라 코어에 월봉을 한번 볼게요. 아까 두산 인프라 코어 일봉을 보셨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 어떻게 들어가냐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월봉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슈퍼사이클이 왔다는 거예요. 슈퍼사이클이 왔는데 이 슈퍼사이클에서 나는 맨날 단타만 칠 거냐 이거예요. 두산 인프라 코어는 지분 매각과 관련된 재료도 있지만 이제 경기 회복이 경기가 재개되는 기대감 때문에 이런 인프라 관련 주들의 상승 탄력이 시장을 주도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지금 이게 2010년도 1월 달에 4만 4,700원을 갔었어요. 그다음에 주가가 얼마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5,000원 깨질 뻔했나요? 여기서 보면 저점이 얼마인가요? 1,300원. 이게 2001년도입니다. 1,300원짜리가 4만 4,700원 간 게 2010년도였고 그다음부터 쭉 흘러내렸어요. 지금 어디서 돌아서고 있습니까? 2020년도. 바닥 찍었고요. 2021년도 4월 달부터 돌아서서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데 아까 일봉만 보고 많이 올랐다 이거예요. 저걸 어떻게 들어가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슈퍼사이클은 적어도 지금 경기 회복이 되고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백투더 노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까지 돌아가려면 아직도 원하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단기 투자보다는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도 월봉을 한번 보세요. HMM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300% 올랐다. 올해. 그리고 2만 원짜리가 지금 5만 원을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월봉을 한번 보세요. HMM 과거의 현대상선인데 관리 종목 지정되고 대북주로 묶였고 그런 얘기들을 하실 텐데 여기 보면 2005년 2월 달에 34만 원을 갔었어요. 34만 원을 갔었고 여기서 보면 지금 2001년도에 주가가 얼마예요? 그리고 여기 저점을 보면 주가가 지금 2만 원 밑에 왔었어요. 지금 여기서 올라가는 겁니다. HMM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기 대응한다 그러면 급등할 때 눌러줄 때 조정받을 때 들어가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서 슈팅이 나올 때 가만히 놔두면서 그렇게 수익이 커지도록 기다리셔야 돼요. 이 슈퍼사이클에서 지금 바닥을 오랫동안 바닥을 긴 게 여기서 보면 고점을 찍은 게 2005년인데 2021년이면 16년 동안을 흘러내리다가 지금 15년 전에 지금 여기서 바닥에서 터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오래 바닥을 기다가 또는 하락을 하다가 이 슈퍼사이클에서 돌아서는 만약에 그런 기업이라고 하면 그런 업종이라고 한다면 1, 2년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 테마주라고 하는 거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죠. 내수주, 난세의 영웅주는 내수주인데 그중에서도 정치 테마주, 대선주를 봐야 된다. 왜? 5년에 한 번 온다고 그랬죠? 5년에 한 번.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5년에 한 번 오는데 대선이 언제냐? 내년 3월이에요. 내년 3월인데 올해 12월, 올 연말로 이 수익률 게임은 거의 끝나갑니다. 투표하는 날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진용이 짜지고 선거 체제로 들어가면 대선 테마주의 상승 탄력은 꺾이고 이제 급락하는 그런 흐름들을 과거에 우리가 충분히 학습 효과를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여기서 놀라운 거는 국민의힘의 전 최고위원이었던 30대 이준석 최고위원이 당 대표 후보로 나왔는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 번 볼 수 있으면 볼 거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 참여 선언을 하는 게 이제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정치판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관중들이 환호하려면 어떻게 돼요? 빅리거들까? 베테랑 선수들이 나와서 판을 짜줘야 되잖아요. 선수들이 없는데 어떻게 관중들이 환호를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판이 짜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세 자녀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저출산 정책주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제가 그래서 이 정치 테마주는 인맥주가 있다. 그다음에 정책주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정책주라는 거죠. 인맥주는 난립한다. 지금 보면 너무 웃겨요. 제가 보니까 파평윤 씨 그래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혈연, 지연, 학연 충청도가 고향이고 충청도에 기업이 있으면 그대로 급등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시장에서 먹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을 따라가야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정책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일자리 관련 주요. 그다음에 지금 GTX 그다음에 도로 지하화 관련돼서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나 매수할 때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제가 그것도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보시면 제가 그랬죠. 국민의힘에 이준석 돌풍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36세 젊은이가 급부상하고 있다. 제가 뉴스 이 뉴스를 제가 설명해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경선에서 1등 했다라는 거 또 지지율이 압도적이다라는 얘기도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호도에서 보면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서 지금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죠.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 관련 인맥주가 급등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등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지금 대선준비팀 구상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인맥주가 급등한 거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인맥주가 급등했어요. 제가 그랬죠. 인맥주는 뭐다? 혈연, 지연, 학연 그러면 인맥주가 지금 20개, 30개 되고 장중에서 급등락을 매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쫓아갑니까? 이게 매매 기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시 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7월에 이르면 국민의힘 입당이라는 이런 언론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상 지금 정치 참여를 사실상 선언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어요. 제가 언론 뉴스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 삼보산업이라는 종목은 아까 얘기했던 이준석 당대표 후보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날 상한가를 갔어요. 여기서 별다른 움직임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테마주입니다. 테마주. 테마가 나왔을 때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상한가 가고 나서 그 다음날 십자형 양봉하면서 급등한 다음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삼보산업을 보여드렸어요. 또 다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아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역시 아까 보여드린 이준석 후보의 테마주입니다. 인맥주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죠. 역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주식이 딱 그 재료 하나 갖고 여기서부터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이날 상한가 쳤습니다. 그다음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거래가 터졌어요. 거래가 폭발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넘어가는데 제가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런 인맥주나 이런 것들은 정말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들만의 리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증시에서요. 그럼 시장이 왜 그렇겠어요? 이게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만약에 대형주들이 계속 가고 외국인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는 시장이라면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수가 없겠죠. 대형주들이 훨씬 더 큰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시장이 되겠죠. 지금 시장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죠. 지금 당의 당대표, 야당의 당대표를 뽑는데 그 인맥주가 두 개가 상한가 치고 계속 급등이 랠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후보는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후보. 그래서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뭘 잡아야 된다? 대장주를 잡아야 된다. 대장주.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드렸던 게 윤석열 전 총장의 대장주는 바로 덕성이라는 기업이다. 덕성이라는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대장주라는 건 이렇게 수직으로 급등하는 종목이 대장주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급등하면 급락을 하게 돼 있어요. 30% 상한가 가면 그다음 날 마이너스 10%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덕성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서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은봉을 맞은 다음에 바로 급락하지 않고 다시 올라가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여기서 거래가 실려주는데 이 주역이 누구냐.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개인들도 들어오지만. 그러면 이미 이런 테마주, 우리가 말하는 난세의 영웅주, 인맥주 또는 대선주라고 하는 이런 폭발적인 테마주는 개인들만이 하는 게 아니다. 큰 자금들을 가진 기관, 외국인들도 달려들고 그 밖에 또 큰 자금들을 가진 개인들이나 또는 펀드나 이런 쪽도 당연히 여기 달려드는 거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어디서 잡느냐 하는 것도 참 그래요. 그러니까 웅진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 텐데 이 웅진이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웅진, 싱크빅 또는 웅진 관련주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웅진은 사실 웅진 그룹의 지주회사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웅진도 역시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지금 오늘 제가 스튜디오에 오는 도중에도 보니까 시간 외에서 또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분 매각이니 뭐니 지금 새롭게 기업을 새롭게 재탄생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윤석열 테마주 중에 이 웅진의 회장이 윤석금 회장인데 파평윤 씨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 씨가 저는 파평윤 씨만 있는지 그거는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이런 재료들이 먹히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구경을 하면서 나는 이거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되냐 만약에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급등하는 자리 그러니까 윗꼬리를 달았다는 거면 시초가에 급등하다가 슬슬슬 밀려 내려온다는 거죠. 재료가 나왔을 때 시초가에 급등할 때 따라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십자형 양봉이 나왔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수직 급등하면 이런 정도 내려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급락했을 때 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자신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급등할 때 단타 수익을 챙기고 밑에서 잡는 건데 지금 이 종목은 어떻게 돼요? 급등한 만큼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왜? 여기서 아까 덕성이라는 종목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이라는 종목인데 대덕은 지금 이 대덕이 대덕전자의 지주회사 격입니다. 인적 분할을 했는데 반도체 PCB 관련 종목이라는 건 아실 거고요. 그런데 여기가 사회이사가 서울대를 나왔다는 거죠. 이건 학연이죠. 그래서 보면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이 은봉을 맞았다. 당연히 내려와야죠. 쉬지 않고 올라갑니다. 은봉 하나 맞고 나서 또 내려오고 또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단기간에 지금 새로운 테마주들이 수없이 생겨났다가 또 수없이 급락하고 이렇게 인맥주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급등할 때 따라잡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라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맥주가 지금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어떻게 형성되면서 어떻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루홀딩스 우선주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서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갔는데 윗골이 달았어요. 그러니까 노루홀딩스도 역시 윤석열 테마주인데 본주는 움직임이 크게 없는데 우선주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선주들은 웬만한 투자자들이 공략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웬만하면 주식수가 적고 급등한 다음에 얼마든지 급락을 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주 공략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이제 보면 저출산 대책주 얘기가 나왔잖아요. 중국 공산당에서 잔여세까지 나와도 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중국이 인구가 15억이라고 하는데 잔여세까지 나와도 된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도 당연히 저출산에 지금 대책을 내는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 그러니까 생산 인구가 지금 필요한데 생산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관련주들이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오가닉티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종목이 동전주인데 동전주인데 여기서 한 방에 상한가 치면서 천 원을 넘어갔어요. 다시 내려왔습니다. 지금 또 내려오고 있어요. 실적이 좋다고 해도 여기서 지금 급등했어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시초가에 따라잡으면 다 물리는 거죠. 저런 뉴스가 나오면 주식 투자하는 인구가 만약에 500만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 다 하는 거예요. 뉴스가 다 나왔는데. 그러면 이미 뉴스가 다 나왔을 때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건 뭐예요? 그거는 미리 잡아놓은 선수들한테 차익실현 기회를 주고 나는 또 물리는 거죠.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발 앞서가는 매매를 해야 되고 내가 지금 도저히 저걸 쫓아갈 수 없다. 그럼 패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테마주의 생리는 그런 겁니다. 내가 저 종목이 지금 하늘을 날고 있는데 도저히 내가 잡을 수 없다. 패스하고 다른 종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 종목에서 급등이 하고 나서 내려오는 타이밍을 봐서 국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미 뉴스가 떴을 때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투세븐 역시 저출산 관련주예요. 그런데 보면 제로투세븐은 지금 여기서 박스권에서 정말 지루한 행보를 보이다가 뉴스가 나오니까 한 방에 장대의 은봉을 세웠는데 윗고리를 달았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장기간 횡보했으니까 지금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 기회에 팔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물량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뉴스가 나왔을 때 시초가에 급등할 때 따라잡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저출산은 앞으로 대선 후보들이 누구나 공략으로 제시할 그런 테마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또 아가방 컴퍼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똑같죠. 윗고리를 길게 단 은봉이 나왔어요. 시초가에 이만큼 급등하다가 매물 맞고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봉을 맞았기 때문에 시초가보다 종가가 낮게 마감이 된 거죠. 여기서 올라 급등할 때 쫓아가면 다 물리고 한숨 쉬거나 손절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 여기서 십자형 맞고 보면 여기서 급등한 다음에 주가가 다시 원위치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호재가 있는데 원위치한 거는 원위치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 잡아가야 되는 거죠. 자,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맥주의 흐름을 비교할 때 중요한 여러분들이 원칙이 있어요. 자, 이 수많은 임맥주를 어떻게 다 일일이 체크를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서 비교를 해서 여기서 흐름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주가의 테마에 대해서 패턴이 있고 패턴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 테마주, 임맥주라고 하는 것 또 윤석열 전 총장 테마주를 보면 장중에 등락폭이 큰 게 있고 또는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오지 않고 매일 안정되는 주가를 흐름을 보이다가 뉴스가 만약에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급증하는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팍 올라갔다 대부분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요. 대장주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급등할 때는 다른 종목보다 더 강하게 급등해요. 그다음에 악재가 나와서 하락할 때는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금방 회복을 합니다. 주가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마주의 생리가 있다는 걸 아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정말 이 내수주들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슈퍼사이클에 관련된 종목들 대선에 정책주, 인맥주가 있는데 제가 인맥주와 정책주를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면 그러면 인맥주들을 지금 막 쫓아가서 하는데 그럼 언제 팔아야 됩니까? 그러는 거죠.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출마 선언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느 야당에 입당을 할 거예요.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인물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면서 주위 인물에 대한 온갖 악재들과 로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전에 팔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팔고 나오면 그 다음엔 어디로 갑니까? 정책주로 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인맥주들이 급락을 하는 시점에는 정책주로 옮겨가서 수익을 낸 다음에 인맥주가 계속 급락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후보가 그러니까 당내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고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런 과정에서 다시 또 급등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팁을 한번 드리고 저는 이제 3강 고우 업로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서 제가 지금 난세의 영웅주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세요. 그리고 이거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을 다 같이 해야 되냐.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이거는 보완하는 입장이다 이거요. 보완하고 대체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들어가 볼 텐데요. 그래서 이 해외 주식 미국 주식에 대한 얘기는 제가 오늘까지 오늘 강의에서 일단 낙을 짓고요. 그다음에 국내 주식에 지금 난세의 영웅주에 집중한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해외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해외 주식 어렵지 않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요. 자 낮에는 한국 주식하고 밤에는 미국 주식하자. 왜? 지금 금리 인상되고 우리가 온갖 물가가 다 오르고 뭐 그렇고 하는데 내 월급은 안 올랐다 이거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물가가 올라가니까 지출은 심해지고 이제 삶이 팍팍해지는 거죠.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서 부부가 투잡을 띄거나 이런 가구들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시간, 2시간 잠을 줄여서 매매하는 거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식이 어렵지 않다. 미중 무역 갈등 이후에 급등락 장세에서 우리가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 해외 주식만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계좌에 국내 주식을 했는데 소형주, 급등주, 테마주, 동전주, 잡주 뭐 이런 거 해서 손실이 크다. 이런 분들은 해외 미국 주식, 해외 주식 중에서도 미국 주식 매매를 하는 게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주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만 3천 불인가 6만 5천 달러까지 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3만 불에서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10대, 20대까지 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간호조무사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0만 원, 200만 원 투자했는데 다 날렸다. 나한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돈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10대, 20대는 가상화폐나 비트코인 투자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게 뭐 지금 전 국민의 거의 보편화되어 있죠. 그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 올라가면 시장 쇼크 받습니다. 이제부터 계속 그럴 거예요. 연준의 어떤 미국 FED라고 하는 연방준비위원회 어떤 위원이 그랬어요. 이제 슬슬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된다. 국채 매입을 줄이는 거죠. 그게 테이퍼링이에요. 미국 정부에서 국채 매입을 줄여나가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고 그랬어요. 연내 금리 인상 해야 된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고용지표, FOMC 회의에서 금리 발언이 나온다. 시장이 쇼크를 받는다. 주목하셔야 돼요. 유가, 환율, 금값 체크해야 되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1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게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다 매수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매수한 걸 본 지가 거의 몇 달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술주들하고 경기재계 인프라주들 간의 힘겨루기가 매일 시장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잘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무슨 종목을 산다? 그다음에 이걸 왜 산다? 매수밴드는 어디다? 비중은 처음부터 작게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매수가 얼마? 이렇게 들어갔고. 또 종목 코드. 미국 주식은 종목 코드로 해야 돼요. 우리는 숫자를 하잖아요. 숫자를 하는데 여기는 종목 코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다 그러면 T-L-S-A를 찾아서 들어가서 주문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밤을 새야 되는 거다.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미국 주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주셔야 될 게 환전을 하는 겁니다. 환전. 그러면 지금이 원달러 환율이 원화가 강세일을 보일 때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주식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달러가 지금 바닥이다. 원화를 바꿔서 한다는 건데 여기 보면 전 세계 통화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중에서 달러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천만 원을 다 한꺼번에 바꿀 거냐. 아니면 그때그때 바꿀 거냐. 그러니까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투자금을 환율을 보면서 바꿔요. 그런데 이미 다 바꿔나서 이제는 그 바꾼 범위 내에서 매매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새로 원화를 외화로 바꾸는 거 이런 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거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화 환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때그때 바꿀 거냐. 아니면 투자금을 한꺼번에 바꿔놓고 매매를 할 거냐는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금 관리를 하셔야 되고 수익률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경우를 예를 들면 제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매매한 거를 보면 평가 수익이 594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냐. 3,500만 원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기간 내 수익률이 얼마냐. 16%다 이거예요. 회전률은 797%라는 건 매매를 자주 한 거죠. 그러니까 단타를 많이 친 거예요. 미국 주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길게 묻어놓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타로 수익을 챙길 건 챙기면서 또 길게 가져갈 건 길게 가져가면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전략으로 양면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면 미국 주식을 볼 때 나는 영어를 못한다.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미국 주식 HTS 제가 보는 증권사의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똑같아요. 여기 보면 다 한글로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라는 기업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게 종목 코드는 AMC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호가창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잖아요. 다만 여기가 이제 달러라는 거죠. 38.5, 매수 호가는 38.47. 그러면 여기 뉴스, 재무, 적정 주가, 투자 의견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자리에서 다 검색이 가능해요. 기업의 정보까지 다 볼 수 있어요. 나는 기업 내용을 몰라서 투자를 못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웬만한 국내 증권사들이 이런 HTS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면 투자 의견이라는 것도 있어요. 미국의 투자 은행이라고 하는 데서 예를 들면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에 대해서 목표가는 1불이다. 어디는 16불이다. 어디는 6불이다. 어디는 13불이다 이거예요. 어디는 매도해라. 어디는 보유해라. 어디는 매수하라. 전부 제각각인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조언입니다.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과거에 220불 지금 600불이 살짝 무너졌어요. 리콜 때문에. 600불이 넘어졌는데 220불 때 골드만삭스에서 파산한다고 했어요. 테슬라는 파산할 거다. 절대 사면 안 된다. 1000불을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 말만 믿고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바꿔볼게요. 그러면 미국 주식 HTS 종목 분석을 하는데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라고 하는 기업을 보면 회사 소개에 일부 이렇게 영어로 나오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이게 한글로 우리말로 나오는 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를 못하겠다 그러면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서 AMC를 쳐보세요. 웬만한 기업에 대한 소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제가 직접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자 또 여기 보면 투자 의견을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매도 4명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중에 매도 4명, 보유 6명, 매수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는 어제 하루 동안 112%가 급등했어요. 112%가 급등하는 동안 제가 20% 상승할 때 들어가서 10% 먹고 나오고 또 40% 올라갈 때 좀 간이 콩알만해졌는데 지금 들어와도 될까? 또 들어갔다가 또 20% 먹고 나오고 나중에 60% 갔을 때 한 80%에서 팔고 나왔는데 100% 넘어왔을 땐 진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렇게 단타가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AMC 홀딩스가 올해 3000%가 올랐어요. 그런데 아까 보시겠지만 목표를 10불, 5불 준 투자 은행들 많잖아요. 거기가 맞는 거예요? 다 틀리는 겁니다. 그 말만 믿고 투자하면 수익은커녕 매일 손실나다 끝장 보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 AMC가 지금 40불 때 와 있는데 지금 이게 100%가 넘게 급등하면서 지금 70불이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상세 보기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 뉴스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여기다 한 거예요. 밈주식이라고 하는 거 소위 공매도를 때려서 쇼커버링이 들어와서 급등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옛날에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는 이제 동학겜이라고 하지만 저기는 로비누시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개인들, 기관들이 공매도 한 거를 개인들이 들어와서 달려들어서 사는 거예요. 레딧이라고 하는 동호회에 투자한 개인들이 전부 달려들어서 사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하니까 공매도 쳐놨던 기관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롱하고 숏 아시죠? 롱은 시장의 상승에다 패팅하는 거고 숏은 하락에다 패팅하는 거예요. 그럼 기관들이 공매도 치면서 숏에다가 패팅을 해놨는데 이게 급등하면, 주가가 급등하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숏에다가 거놓은 걸 카바를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서 주가가 팍팍팍 뛰는 거예요. 하루에 100%가 급등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죠. 그래서 이런 뉴스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미국 주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무슨 미국에서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무슨 페스티벌이 열리나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 로빈우시라고 하는 지금 아까 레딧이라고 하는 온라인 동호회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관련 주 종목들을 쭉 했는데 여기 보면 AMC 엔터테인먼트 이게 어제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에 시간 외에서 112%가 급등했어요. 미국은 상한폭이 없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공매도를 걸어놨던 소위 밈 주식이라고 한 게 AMC 엔터테인먼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는 미국 전역의 극장 영화관 체인을 갖고 있는 주식인데 펀더멘탈이 좋거나 실적이 좋거나 그런 주식들이 절대 아니에요. 공매도를 쳐놓은 거에 대해서 들어가서 한번 붙어보자고 하는 배팅을 하는 거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게 정상적이냐 이거예요. 제정신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애널리스트들은.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 AMC 같은 이런 밈 주식들을 매매하는 거는 정말 그 다이나마이트 있는 데서 담배풀 피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담배 불 붙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급등하다가 한 번 폭락하면 그대로 끝이라는 거죠.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어제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가 112% 얘만 오른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코스라고 하는 주식들. 이게 리스트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게임스톱이라고 하는 주식 아시죠. 비디오 소매점. 원래는 미국의 공매도에 레딧이 스타트된 게 게임스톱에서부터 스타트가 된 거예요. 이게 14% 올랐고요. 블랙베리 31%.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코스라고 하는 주식이 62%. 배드, 베스 앤 비욘드라고 하는 이게 무슨 주식인가 하면 리모델링 이런 관련 주거든요. 55%. 지금 여기 보면 비욘드 미트라고 아시죠. 비욘드 미트 우리가 말하는 식물성 고기. 그런 거와 관련된 주식은 지금 20%, 10%. 이런 관련 주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폭등한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제 미국에서 무슨 페스티벌이 열렸나? 아니면 불꽃쇼가 열렸나? 그럼 이런 주식들이 이렇게 갔을 때 이걸 따라가서 단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가는지를 알면 그리고 이게 한두 개만 가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다 같이 간다. 그럼 이게 파티구나. 들어가서 단타를 치고 나올 텐데 이렇게 많이 폭등을 하면 이거를 지금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넘어가 볼 텐데요. 지금 돈나무 언니라고 하는 캐시우도 있잖아요. 아크 인베스트에서 투자한 기업들. 지금 못 가고 있어요. 미국 주식은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냐면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흐름을 쫓아가는데 정확하게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길게 가져갈 종목과 짧게 가져갈 종목 비중 조절을 정확하게 하셔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한국 주식이 움직이지 않고 답답하고 수익이 나지 않을 때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데 욕심내지 말아야 되고 아까 그렇게 무더기 급등을 할 때는 그걸 갖고 끝까지 먹겠다고 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팔고 기다려. 지금 제가 스튜디오로 오는 도중에 미국 주식이 지금 프리마켓이 열렸어요. 보니까 아까 급등했던 레딧 관련주들, 공매도 관련주들은 다 하락하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게 무더기 급등하면 절대 따라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난세의 영웅주를 잡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의 슈퍼사이클이 되는 종목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에서 자꾸 단타를 하지 말고 5년에 한 번 오면 대선주 그다음에 아까 보는 조선, 해운 관련주들 항공, 여행 관련주들 폭발해서 소비가 급증한다는 이런 주식들 그런 주식들의 대장주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저점에서 잡아놓고 기다리시라는 수익이 폭발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까 대선 출마 선언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어디 당에 입당한 데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검증받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때 그때 파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랑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QR코드,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샵 3772번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저랑 소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국내 주식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난세의 영웅주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